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대깨무는 문명국가 시민이 아니다 라는 주제로 말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북한 개별관광 문제로 비롯된 법 여권의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를 때리기 중입니다. 해리스 대사 때리기 과정에서 인종차별발언과 외모를 깎아내리는 공격까지 나왔는데 CNN에선 해리스 대사를 일본계라 비판하는 건 명백한 인종차별이라고 말합니다. 국제적으로 망신시키는 친문 세력들입니다. 미국은 피를 나눈 혈맹국인데 만일 동맹국이 아니어도 수교국의 외교관에 대한 종준과 배려는 외교의 기본입니다. 해리스 대사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일제총독 일본계 같은 말까지 여과없이 나왔습니다. 해리스 대사의 모친이 일본인이었다는 혈통 문제까지 언급한 것입니다. 해리스 대사는 명백히 미국인이며 외모만을 보고 국적 구분도 못하고 다양한 인종이 사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전혀 이해 없이 인종 혈통을 비난하고 그의 호수염의 시비건 586 공산주의 북한 주최사단 운동권 출신들의 전근대적인 발상답습니다. 증거로는 북한 선전매체의 메아리 우리 민족끼리가 했던 발언과 거의 동일하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도 조선총독 발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낡은 반일정서와 연결시키려는 선동 전략입니다. 외모인종 혈통 민족과 관련된 비하 발언이 그것도 공공의 영역에서 오간다면 문명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명백히 인종차별입니다. 올해 군생활을 했던 비외교관 출신인 해리스 대사가 미국 정부 우려를 우리 정부에게 냉혹하게 전달해준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전달은 해리스 대사의 문제가 아니라 말귀를 몰아아먹는 문재인과 하수인들을 위한 맞춤 전달법입니다. 북한 핵폐기는 조금 더 진전이었고 남북관계와 미국관계도 장기간 고착상태인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코받고 냉면 먹는 쇼보다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는 북한 개별관광을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정책에 역행하는 그만큼 문제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개별입국이라 해도 자치 유엔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대북제재를 허무는 구멍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핵폐기 논의는 한층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해리스 대사 공격은 무분별한 북한 포용이라는 종북적인 행태를 보이는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반발인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외교관에 대한 비난이나 외모 혈통을 거론하는 공격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국제의 무대에 나가보고 미국, 유럽만 가보더라도 한국의 국제사회 위치와 한국인도 소수이며 동양인이라고 무시당할 때가 적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비하 반응을 들으면 기분 나쁘고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비하하면 괜찮고 이런 짓들은 문명국가의 시민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광화문 대로에서 종북 세력들이 해리스 참수 퍼포먼스가 열리고 백주대낮에 대사관전 난입 사건이 빚어졌을 때 규탄 성명이라도 제대로 낸 적이 없었던 문재인과 친문 세력입니다. 감정적인 미국 대사 공격은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똥치라는 짓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욕을 먹고 무시당하게 하는 것이 문재인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든 문명국가가 되려면 문재인과 친문 세력에 천박하고 더러운 입부터 닿게 해야 할 것이며 그 후에는 감옥으로 직행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